직업적인, 직업정신은 보통 왜냐하면 유혹을 안 못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가족을 먹여 살려고요. 죽은 사람들은. 그렇지. 네. 직업으로 그냥. 네. 그런 사람들은 떳떳하게 하고 일반 사람들은 말하자면 한 번 작전하면 두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.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한테 마음을 주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잡자고 있더라도 여자는 여자가 더 세야 일어나죠. 남자가 떠나면 애기 금신이 있어도 절자라. 나는 역할을 해. 네. 남자들이 결정이 일어나. 이빨 빠지거든요. 남자가 부족하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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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가 부족하대요.